내가 누구랑 연애를 하든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든 상관하지 마라 너나 나나 이미 망가질 만큼 망가졌잖아 아니 제 스폰 데이빗 아니야? 아직까진 데이빗 하나지 데이빗한테 끌려다니는 거 기분 더럽지 않아요? 우리가 아무 사이가 아니야? 지나 죽던 날은 병원에 누가 왔을 말이야 왜? 말 돌려 안 할게 지나 죽던 날 CCTV 야! 없다고! 한채린 씨 안 만났으면 이춘자 이를 엮이지도 않고 인생이 꽈비기처럼 꼬이지도 않았겠죠 그러게 스폰서 버리고 어린 놈 욕심내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니냐? 아버지가 가만히 둘 것 같아 더 다치기 전에 빨리 빠져 내가 말했지